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이번 7월 생명의 삶 프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저희들은 사도행전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소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의 기록 시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시기를 0년부터 100년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기가요. 그래서 그 시기 안에 기록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시대별로 지역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여러 유대의 사회의 무송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연관관계가 있어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그룹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도행전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약 성경의 책들입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다섯 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었던 교회에 보냈던 아홉 권의 서신서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렇게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편지들을 받아서 공회 앞에서 이제 교회 앞에서 읽었던 서신들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끝으로 저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목회자들이었던 디모드의 전소와 후소와 디도소와 빌레몬에게 보낸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에 27권의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들이 신약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데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은 BC 한 4년경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해롯 대왕, 마태봉 1장에 나오는 그 해롯 대왕이 2장에 나오죠. 해롯 대왕이 BC 4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최소한 4년경부터 신약의 역사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30년의 시간이 사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성장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12살 때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년 동안에는 공생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공생의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그 시간의 기준이 되는 그 내용은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신 동안에 4번의 6월절을 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의 시간동안요. 공생의 시간동안 4번의 6월절에 나오므로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체크하면서 읽으시면 시간을 잘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다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약 한 10일 안쪽으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그랬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 한 천 스퀘어 핏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기억에요. 그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오온 유대 가운데 보금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한 48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대사로니카 전우서와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고름도 전우서와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사라,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 시저, 가이사라는 영어로 하면 시저죠. 시저,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의 가택연금된 상태로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기록했던 편지가 골롯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소가 있었고 빌립보소에게 이제 보낸 편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저에게 재판을 받고 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드에게 디모드 전설을 썼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전도여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 이제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교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감옥이 다시 투옥이 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드의 후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의 사역의 시기를 볼 수 있고요. 70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입니다. 이제 유대의 반란이 있었고요. 로마에서 이 사실을 알고 티토스 장군을 보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70년 이전으로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도 요한만 한 100년도까지 생존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와 요한 게시록은 사도 요한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낸 편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편지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도표로, 박스로 표기를 하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보금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이 쉽게 바울이 보금을 벌이고 행위보금, 행위를 지켜야 된다 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맙니다.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갈라디아 설을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 2차 전도여행 때는 대살로니카 전후서 대살로니카의 교회의 성도님들을 두고 저 아래쪽에 와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왔는데 거기 계속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 있고요. 3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개척을 했던 고린도 교회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금의 A, B, C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믿음의 교리를 다 정리해서 16장이 거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투옥이 된 과정 가운데는 애필골몬 옥중서신을 썼고요. 풀려나온 이후에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리고 2차 투옥이 되었을 때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요. 당시 로마령에 있던 일종의 스테이크와 같은 지명이 핑크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반모, 그레데, 그리스, 아가야, 마게도니아, 이탈리아, 시스레이 이런 지역들은 미국으로 따지면 스테이크와 같은 크기의 도시이고요. 이 지역에 서신서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 박스 안에 있는 서신서들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야구부서라든지 베드로 전서를 보면 본도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와 골로세 지역이 있었고요. 이 지역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그리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여기에 관련된 것을 빌레문도 이 지역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섬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에 유배를 가게 되죠. 요한 캐시록을 거기에서 집회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밑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이 섬에 디도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디도서가 기록이 되었고 그리스에는 디모데 전우서와 관련이 있고요. 유다서가 아가야 지역에 그리고 마게도니에서 위쪽에 있는 유럽 지역은 빌리뽀 그리고 대살로니까 전우서가 포함이 됩니다. 또 이탈리아 쪽에는 로마서가 그리고 히브리에서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주제로요. 이스라엘의 분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부터 모든 서신에 이르기까지 이 분파들과의 연관관계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서신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바리세인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두개인들, 합리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로 땅, SM파, 엘심당원, 세리, 서기관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유대인 최고의 자치의결기관입니다. 종교적으로나 민사상으로 최고의 법정이었고 71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주요 결정을 한 이후에도 로마의 검문이라든지 또는 로마의 관할 안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직결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이체사장이 공회의 리더였고요. 성경에는 공회의 의원들이 많이 나오죠. 니고데모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아리마데 요셉도 공회의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말리엘, 사도바울이 스승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도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바리세인을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유대주의자들이 바리세파에 속해 있죠. 사도바울도 바리세파였고 바리세파 안에 크게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가말리엘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 두 학파가 유명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의 수석문화생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정통이었고요. 국가적인 단체로 다수의 바리세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와 충돌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로마를 싫어했고 국가를 따라 세우길 원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을 강요했던 그런 학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을 위해 울타리를 세우라. 이 한마디로 바리세의 성격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개인들입니다. 사도개인들 5장에도 그렇고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잡혀가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요인 가운데 사도개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영혼의 영혼성을 믿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이를 사실 전하기 때문에 싫어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가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층 상위권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변화를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과는 또 다른 그런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직접 가르치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그룹들이었고 일종의 이제 목회자 그룹 또는 교수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룹이었고요. 존경을 받는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롯당원과 열심당원이라고 불리우는 그룹도 나옵니다. 해롯당원은 해롯을 따르는 그 정치 세력을 말하고요. 열심당원은 극단적인 이제 개혁주의자들이라고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세금도 거부를 했고요. 이제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기를 주장을 했고 로마에 대한 폭동을 나중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정벌 70년도에 있었던 사건도 이제 이 사람들의 도화선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열심당원에서도 이제 한 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에센파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고립주의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역에도 콤란이라든지 동굴에 은둔 생활을 했고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막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그 지하 땅굴을 파놓고 생활을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례까지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까지 그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1947년에 발견된 사회사본이라는 이제 성경사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고구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본이 주는 권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제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가 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This Statement를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을 고를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어져 갔는지를 사도행전에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거의 사도행전의 구조를 결정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베드로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바오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이렇게 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요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됐거든요. 제사를 드리기 왔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나라들의 명단이 2장 9절과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로 보고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 왼쪽 위에 보면 로마도 나오죠. 이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팔레스틴 지역, 유대 지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로 따지면 카운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크기의 넓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흐르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왼편에 위쪽에 갈릴리 카운티, 사마리아 카운티, 유대 카운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은 그 안에 있는 한 시티와 같고요.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보면 대가블리 카운티, 베레아 카운티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역 규모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정 1장, 8장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 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 성령의 세례가 없는 것을 보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정 8장에 나타납니다. 여기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굉장히 꾸짖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이런 기적을 추구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교회를 해방했고 신앙에 위협을 가했는데 그 기록이 150년대까지도 남아있어요. 이제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리용, 프랑스 리용이죠. 그 지역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섬겼는데 그 리용의 이레네우스의 문헌에도 이 시몬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오른편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루타와 요파와 가이사리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사도행정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루타에서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했던 애니아 고쳐주었고 요파에서는 도르가와 다비다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헬라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과부들을 잘 살폈던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요파에서는 이제 머물 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벌레가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환상 잡아먹으라 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랬을 때 가이사라에서 보낸 한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갔는데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빌립 집사님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이제 예수님 믿고 있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가지고 거기에 기도해가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요. 이 지역에 국빈이 와요. 이제 에티오피아에 여왕이 있었는데 그분 성함이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님이었는데 이 여왕을 모시던 내시, 고위급이죠. 이제 국빈이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 가사로 가는 길에 일종의 잘 포장된 도로였습니다. 마차가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빌립이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이 그 사람 손에 들려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루타와 요파와 이렇게 나중에는 가이사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에 머문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 2, 3차 전도여행이 있었죠. 자, 저희들이 이제 제가 1, 2, 3차 전도여행을 말씀드릴 텐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은 C자 형태로 전했어요. 이제 앞에 보시는 바울과 C자 형태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C자 형태로 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형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콩 모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타원형 모양인데요. 안디옥에서 역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리 모양입니다. 오리 모양으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때 개척했던 그런 교위를 다 둘러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가이사라, 항구도시였죠. 가이사라에서 배가 출발해서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는 웅수철처럼 보이는 부분은 이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배가 난파됐다가 다시 이제 배가 고침을 받고 배를 고쳐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 28장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시죠. 1, 2, 3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은 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출발할 되는 시작 시점이 사도행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바울이 있을 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랬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이때 마가 요한이 함께 갔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여러분 중간 아래쪽에 보이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상류층이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버가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가 요한이 겁을 먹어요. 굉장히 유순한 성격이 것으로 보이고 두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워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요. 아마 이제 바나바가 있다가 보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계속 핍박은 이어졌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시디아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과 더베라고 하는 지역까지 보금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보금을 전했던 지역을 거꾸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1차 전도여행이고요.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의 모세오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도 충분한가라고 하는 퀘스천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최초로 공회가, 예루살렘 1차 공회가 열리게 되고 그 결정에서 네 가지의 극심한 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가르칠 필요까지는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이 출발을 하는데요. 원래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원래 고향이었던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죠. 다소 사람 사울 또는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이름입니다. 다소에서 이제 더베, 아까 1차 전도여행 때 더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더베까지 갔는데 다시 더베, 로스드라, 이곤이온, 비시디, 안디옥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자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오히려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와, 이제 저희들이 아는 지명은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드로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환상으로 보고 바울 일행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로마식으로 잘 지어진 첫 번째 성의 이름이 바로 빌리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던 중에 로디아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을 만나게 돼요. 의상이었어요. 자주옥감 장사였던 로디아. 이 가정이 믿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간수 가정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빌리포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주변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세파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사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살짝 에베소를 들려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게 2차 전도여행의 항로였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23페이지를 펼쳐주시면요. 23페이지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검정색이 이제 C자 모양 형태로 1차 전도여행이 있었고요. 파란색이 2차 전도여행의 행선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와 2차 전도여행이 이번 7월에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3페이지 지도를 종종 펼쳐두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어디를 지나면서 일어난 사건인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프리뷰를 하는 김에 3차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역시 고향이었던 다소를 거쳐서 더벨을 거쳐서 이고니언과 비시디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이번에는 에베소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이나 머물면서 목회를 했고요. 이 지역에서 디모데와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로 갔다가 이렇게 빌리포어로 갔다가 베레아로 그리고 데살로니카 지역을 통해서 맨 마지막 아덴과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교회들을 쭉 둘러보고요. 밀레도에 가서는 베베소에 있는 교회 장모님들을 좀 오시라고 청해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평평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길을 향하여 갑니다. 고별설교를 했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3차 전도여행이고 예루살렘 도착에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도표는 1, 2, 3차 전도여행을 모두 다 한 페이지에 정리하면 이 표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캡쳐를 하신다든지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싶으시다. 이 화면, 이 지금 슬라이드가 3개의 전도여행을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경로가 1차 전도여행, C자 모양이죠. 그리고 검정색 점선이 2차 전도여행의 땅콩 모양이죠. 그리고 세 번째, 회색 실선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 3차 전도여행을 한 장 이미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로마의 앞선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시는 가운데 중요한 주제들이 있죠. 이 주제들은 무엇인가? 6월 달에는 저희 성령 강림의 역사와 교회가 탄성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것을 살펴봤죠. 7월에는요.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흩어진 그런 성도님들이 어떻게 복음 전도가 되었는가. 핍박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결과 예루살렘은 모여있던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특히 이제 고네류, 11장에 나오는 고네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방향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요. 안디옥 교회 13장의 전환점을 기점으로 안디옥 교회가 주파성 교회로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1차 전도행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공회와 결정사항들 2차 전도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7월달에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구절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스테핑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 지명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범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 대표적인 구절로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나오는 이제 요소들이 예배를 구성하게 되죠. 사도의 가르침을 현대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시간으로 반영이 됐고요. 여기 교제했다. 이제 펠로우십을 말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음식도 먹었겠지만 떡을 뗐다는 말은 이제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저희도 예배드리는 그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이제 직분절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일고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나중에 서신서에서는 장로와 감독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중 유대와 사마리아에 했는데 8절을 기준으로 사마리아에 보금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누가가 중간에 이제 랩법을 합니다. 아 지금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에 보금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아까 카운티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9장 30절에 그리아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보금이 전해지고 확장되고 있다. 이것을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보금이 넘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 논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 지역에서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 받은 사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방인들에게 보금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도병으로의 1, 2, 3차 전도행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이 세 구절이 1, 2, 3차 전도행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1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돌아와서 공예의 의원을 갔다 왔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보금을 전했는데 그 교회들을 둘러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15장 36절에서요. 그리고 18장 21절에 보시면 2차 전도행의 끝자락에 이렇게 얘기해요. 작별하이르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제 에베소에서 말합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니 지금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돌아왔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저 끝자락에 있는 지역인형이고 가이사라는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이사라 항구입니다. 와서 교회를 안보를 모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대요. 안디옥 가서 얼마 있다가 지금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그 위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과 부르기아 그 위쪽 지역을 지나서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런데 이제 이 세 구절 안에 지금 거의 2차 전도행과 3차 전도행이 한 번에 훅 지나가고 있는 그런 지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억해야 될 묵상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주어로 사용된 케이스들이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말씀들의 원어로 보면 성령께서 주어로 언급이 됩니다. 이 구저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령행전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성령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도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7월달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자료는 성경에센스 사도행전 김윤희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강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화면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또 모르는 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이번 한 달도 은혜에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